아둠의 차는 준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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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물이 더 필요하다 왕물이 모자란다 왕물이 부족하다 왕물이 더 필요하다 왕물이 모자란다 왕물이 부족한다 왕물이 부족하다 왕물이 부족하다 그곳에 소환할 수는 없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적이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첫 번째 분쇄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주 목표는 놈을 처치하는 겁니다. 서두르십시오! 아둠의 창의 힘을 포함! 적선 우리와 조회식! 적둑놈을 활성화하고 당분간 적의 발을 묶어줄 것이다. 시간 증폭을 활성화!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뢰들은 말씀이지만, 차원 장인은 빈둥대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그 뱀뱀뱅을 통해 이쪽은 없을 거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으깨가 이제 뱀뱀뱅을 찾아서 이제 이곳에서 가장 skylight으로 보기엔 그럴 거라고 합니다. 추가로 들을 수 있는 이곳은 바다에 구멍이 필요한 것입니다. 딱딱의 정세입니다. 사실은 평소가 오는 곳에 있기를 요정하십니다. 또 다른 누구도 사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사들이여,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강인함을 시험할 시간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전장의 균열 다수가 포착됐습니다. 상대해야 할 분수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배스피 가스가 더 필요하다. 전장의 균열 다수가 포착됐습니다. 전장의 균열 다수가 포착됐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암흑 수정탑 배치 중 근처의 아군은 은폐될 것이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그곳에 소환할 순 없다. 폭대가 날짜로 탈락할 순 없다. 약 1,000 km의 도로에 대하여 전국을 확인하십시오. 기지, 미개 불양량을 방 Select, 아들, 전국을 지켜냈다. 오케이. 공략을 향한 공격을 지켜복치고 이때봉. 유령 핵불리에 약속한 도전을 적용할 수 있을까? 소련이 공략되면 못밀 vodka가 이렇게 맛있게 잘 되어내줍니다. 공허 분쇄자놈들, 그만둘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적의 중료공물에 끌려가고 있다. 공격하자. 신들께 감사를. 잘하셨으면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공허가 생산되면 모자랍니다. 모두 준비해라. 적의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적의 주변으로 존재하면 우리 공허가 생산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허가 생산되면 좀 더 기울정적인 공허가 생산되면 좋습니다. 또 공허가 생산되면 믿음을 익히면 상대가 사회적이 있습니다. 굳이 고양이의 사망자. 피해가 생산되면 좋다는 점을 찾아야죠. 파일과 스프레이드를 잘 하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을 생산되면 끌고 있습니다. 그리지않지에 전해보시죠. 이번 암에 이렇게 비종룡은 주급도 전체들이었습니다. 구성원의 유니스 최고 이해에서 도착하십시오! 이빨은 자금을 일으켜보겠당! 공허와 분쇄사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시죠. 우리 공허가 전해를 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감지하는 게 잠시ино운소가 있습니다. 염뚱을 탈출하십시오. 한 경고을 살리라고 합니다. 도움말씀 공급이 진심으로 대기적을 받아서 큰 욕력을 잃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그와 같이 공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왜? 공급을uti?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위치한 곳으로 전달한 곳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거의 마치게 등으로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을 그가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잃은 곳에서 전달한 곳으로 도망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을 도망가야 합니다. 경고는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한 공격을 타 и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chevar crubus fm장을 하였습니다. behv. 이외설들 Genau, lotknlig. 약속하지 말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